자, 서울 학교 자랑! 오늘은 미성중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서 나와있습니다. 학생들이 벌써 등교를 했어? 지금 뭐야, 왜 이렇게 모여있는데? 저쪽에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일단 한번 가보시죠. 무슨 상황이야? 아니, 시작부터 이게... 스티커 받고 가세요! 스티커 받고 가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휴, 이 비오는 날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캠페인을 하시는 취지가 뭘까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생활이 익숙해지고 보편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생겨났죠.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온라인 도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미성중학교에서는 이 도박 예방 캠페인을 지금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예, 올해로, 해수로 이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등교길 캠페인 포함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또 오후에는 강당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박예방치유원에서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전문적인 도박예방교육도 특강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이 친구가 중독됐네 지금 네 도박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할리갈리 할리갈리 한판 승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팁을 배팅해주세요. 몇 개 걸지? 한 명 해서 성공하시면 두 배로 돌려주시니까 많이 걸 수 있어요. 올인! 올인! 아, 좋습니다. 올인하면 올인. 남자는 올인! 아, 그렇죠. 그렇죠. 먼저 시작했어요. 둘 이렇게 둘 그럼 이제 다 이제 이런식 뭐야? 그래서 이게 도박의 위험성이라는 게 이렇게 올인을 하심으로써 돈이 다 날아갔다 밑장 빼기 한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죠. 이제 다 이제 그럼 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거죠. 와, 이게 뭐 물론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오, 진짜 눈 두고 코 베이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돌려받는 거고요. 이건 겉만큼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꽝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섯 줄을 그으시면 제가 나머지 세 줄을 줘요. 알겠습니다. 저 이미 근데 칩이 다 올인 나가지고 없는데 그러면은 못해요? 네. 칩 저기서 할리갈리해서 다 털렸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네. 아, 저 빌려주세요. 대출 좀 해주세요. 대출은 살짝. 대출, 대출을 해주시면 아, 대출은 제가 만약에 하면 제가 4배로 갚을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3번! 3번. 왜 이리로 가,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올라가는 거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꽝이 나오시니까 이건 가져가고 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갔어? 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네, 네. 선생님. 네.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습니다. 다 털렸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셨나요? 호되게 혼났네요. 이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바로 도박이다. 저 그러면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하실 텐데요. 네. 다음 행사는 저희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거 받아야 돼. 네. 이제 가시죠. 네. 같이 한번 가보십자. 네, 가보십자. 네, 출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4에서 6년 후 나에게 도박하지 말자는 다짐 몇 마디 쓰고 있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도박 예방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뭐라고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적었고 어떤 도박의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가지 말자 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쪽지를 쓰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이런 쪽지를 쓰다 보면 내가 도박에 빠지면 안 되지 라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오, 좋다, 좋다. 새로 들어올 후배들, 그리고 주변 동료 친구들한테 도박은 위험한 거다, 하지 맙시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도박으로 2행시. 도박으로 2행시? 본인이 지금 먼저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안 시키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도! 도박을 하면 인생이? 도박을 하면 인생이 뒤에 예상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박! 박살납니다. 박수! 찢었다, 찢었다, 2행시 찢었다, 오케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청소년 도박 정말 위험하다, 하지 마십시오.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5년째 도박 예방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미성중학교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